무엇보다 구슬만으로 15장치는 물론 10회 장치까지 일괄적으로 작동시키다 보니 기계 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혼천시계의 구슬 신호는 이러한 자격루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개량했습니다. 자격루와 달리 구슬을 타종 신호로만 이용했던 것입니다. 단 4개의 구슬을 사용한 혼천시계의 경우 구슬을 장착한 바퀴의 회선으로 구슬이 지정된 장치에 떨어져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타종 장치와 연결된 막대기로 전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신호를 맞힌 구슬이 지정된 통로를 따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구슬이 장착되도록 하는 무한순환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목소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clever thing about Soong Yeong's clock, 그는 방식해가 능력을 사용한 기술으로 빌리지 않고 우선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을 사용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손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죠. 기본 song의 강이 금리기 수 있으신지knut은 배우 notamment Plugin.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시각 세계에서 일상에 대해 유일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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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시작됩니다.